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도구 풍경이 좋구먼 태종대 여왕산 가고 바다를 구경해볼까?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연기자들을 소개합니다. 저는 최순종 유동군 김연철을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이유는 사극 연기를 자해서 존경합니다. 그 다음으로 한 장미 이정제 송가우를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이유는 영화에서 연기를 자해서 존경합니다. 또 오라이수 노이진 가통화를 존경합니다. 이 사람들이 영화 속에서 연기를 자기 때문에 존경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영화배우와 태종대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끊이지 말고 건강하세요. 하위팅 화이팅! 반갑습니다. 리포터 저는 현대입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구 장애인 복지관사 청년회턴으로 일하고 있는 김호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몇 년도 갔다 왔나요? 저는 2005년 설 2007년도에 다녀왔습니다. 군대에서 무엇을 했나요? 저는 의견검찰기관대에 나와서 행복집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태식이었어요. 어떤 점은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태식이었는 점은 지태를 만나보니까 사람들 간에 대변할 때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군대에는 군대에 가끔 가 안 가끔 일까? 저는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지는 것 같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여자들 하시면 됩니다. 여자랑 마음이. 하하하하하하 여러분 백후배에게 또 한 말씀 해주세요. 네. 큰 장비와 장롱 친구 여러분들. 네. 응원합니다. 마침 어쩔 건데요. 네. 주도 소원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여기지 마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